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에 처음부터 하신 사례죠 자 이제 그 총론에 대한 거 다시 하시는데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지만 이 개론이라는 게 기초를 지칭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들은 기초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용어를 잘 정리하시면 학개론에서는 점수를 따기가 쉽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반복해서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총론이라는 거는요 개론 안에서 총론이 있고 이렇게 강론이 있어요 이 총론은 이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게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총론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 시험 목차는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시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특성은 80% 이상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번 시험 보면 한 8번 이상 그 다음에 개념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론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 많이 나올 때 4문항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 보시면 되겠고 A형을 만약에 푸시게 되면 통상 1, 2, 3번이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총론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개념이라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라는 게 이 부동산 학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체의 개념 그런데 이 부동산 학에 관련된 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계속 우리 교재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학의 기초 그랬을 때요 얘는 이제 정의나 뭐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동산 학의 성격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이제 응용과학이라는 성격이 있고요 얘가 이제 경험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규범과학이라는 거 사회과학이라는 거 이 중에서 응용과학하고 이 종합과학에 대한 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인용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나누면 순수과학하고요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건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순수과학은 주변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게 순수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순수과학의 원리를 인용을 해서 부동산 학에 맞게끔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학은 순수과학이라고 하면 틀려요 무슨 과학이라고 봐야 된다 응용과학이라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제와의 가격 결정의 논리와 부동산의 가격 결정의 논리가 좀 틀려요 부동산은 이 수요와 공급 과정에서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응용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실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상적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정도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보시면 시험상에서 혹시 쓸 수 있는 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이나 개발이나 어떤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측면도 필요할 거고 경제적인 측면도 필요할 거고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한데 일반적인 법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라든가 경제에서 경제 또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 법률적인 측면으로 묶었다는 얘기고요 경제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으면 경제적 측면으로 이거를 이제 다 묶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묶은 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가 나오면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건축이나 토목학에 보면 얘네가 다루는 주된 상품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 짬뽕이라는 음식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걔가 그 재료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상태에 있을 때는 짬뽕이랑 무관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걔네를 갈고 다듬어서 어디에 맞게끔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끔 시스템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종합시 접근방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얘가 법경기 세 가지의 무슨 사고의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서 이론을 전개한다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서 인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방법에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근래에는 이 접근방법에서 보면 법 제도적인 접근방법에서 의사결정 접근방법의 논리로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정부가 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행위를 부동산에 대한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근래에는 국경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념이라는 게 있을 때요 이념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이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제 교재들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 지도이념이라고 있어요 일반적 지도이념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부동산학도 일반 학문들과 똑같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학문들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게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법이라는 것은 만인의 평등하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제학의 논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산물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이 이게 시소한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한 자원인 토지를 낭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이걸 추구하자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최유형이라고 배우셨죠 최유형 이게 이제 행위기준이에요 최유형이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효율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유형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세권의 땅을 갖고 있으면 1번 상가를 짓는다 2번 주택을 짓는다 3번 공장을 짓는다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선택하겠어요 보편적으로 상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최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 이용을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걸 얘기하고 부동산에게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이냐 하면 예를 얘기를 해요 효율성을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를 형평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이거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죠 이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죠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니까 미국 애들은 주로 기부를 통해서 이 몫을 나누는데 우리는 기부라는 게 거의 보편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소득세 있죠 이런 걸 부과함으로써 이 몫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민간 부분을 놓고 보면 뭐가 중시가 된다 이건 바꿔서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이 앞에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면 또 안 배웠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따 모의고사 와서 틀리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편을 의미해서 안 배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거래하거나 일련의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의 주체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민간에서만 개발하는 건 아니죠 공영 개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공적인 주체도 있고 사적인 주체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침을 인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부동산 활동은 일단 그것도 물어보겠나요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정부는 부동산이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라고 인식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환경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주택이 들어섰을 때 얘가 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얘 자체 안에 있는 기능만 갖고는 안 되고요 주변 환경이라는 게 주거의 기능에 적합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죠 주택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또는 유흥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주거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앞세워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는 자유잖아요 이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용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부의 의비 효과나 이런 문제 유발할 수 있어야 없어요 있으니까 이 이용에는 뭐를 가하겠어요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죠 공법이라는 게 결국 행위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뭐가 있는 재화니까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통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다루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필요로 하냐면 이걸 필요로 해요 전문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배웠죠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감정평가가 일반인들에서는 물건의 가치 추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가 있는 재화인데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인데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계는 누가 중계사가 평가는 누가 평가사가 그래서 이렇게 자격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수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누구의 말만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중계업자 말만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요 심지어는 잔금을 지급한 그 시점까지도 등기부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중계업자가 얘기하죠 한 2, 3일 뒤에 연락할 때니까 등본 찾아가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하냐면 이걸 요구해요 윤리성이라는 게 그때 그 윤리의 종류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공중윤리라는 게 있어요 공중윤리라는 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계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중윤리는 누가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이거 다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윤리다 공중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람만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활동에서는요 대입 및 무슨 활동이라고 그러냐면 대물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동산 시장에 가게 되면 대표적인 우리가 거래되는 상품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얘네 거래하면은 그렇죠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움직이겠어요 이거 얘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이겠어요 어? 뭐가 권리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권리가 사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권리가 이전하는 거예요 권리가 어? 아니 사람이 저쪽으로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권리가 이전도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활동이다 대인활동인데 자 근데 얘는 물리적 실체로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를 필요한다고 그러냐면 이걸 필요한다고 그래요 무슨 활동을? 임장활동 임장활동 들어봤죠 임장활동이 뭐예요 우리가 이사 가려고 그러면 집 보러 다니죠 땅 보러 다니죠 우리가 왜 보러 다녀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러 다니는 거 현장 확인하는 거를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대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부동성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을 분류하는 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는 작년 1월 1일자로 이거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기존에 작년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로 하면 작년까지 포함해서 세 번 나온 거예요 세 번 그러면 이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뭐 표정이 근데 어떻게 가면서도 신선해지는 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업을 분류할 때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업을 갖다가 금융하고 보험업이랑 같이 분류시켰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토목이라든가 건설업이랑 같이 분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 금융이라든가 이 보험업 자체를 파이어 인더스트리라고 해가지고 불꽃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이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는 논리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출제하는 거예요 금융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 사무실에 가게 되면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중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중개업이라는 거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이건 산업 분류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컨설팅은 공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컨설팅업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협회만 존재할 뿐이에요 공인된 바가 없으니까 컨설팅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거 두 가지를 낸 거예요 두 번을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냈을 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것은 이 표준산업 분류 중에 보면 부동산 서비스업이라고 있어요 서비스에 보면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될 때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문이라고 그런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낸 거예요 관리업을 관리업을 냈을 때 관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작년에 출제해 줄 때 출제자들이 맞추라고 준 거예요 아파트 관리 있죠 아파트 관리는 주거용 관리겠어요 비주거용 관리겠어요 주거용일 거 아니에요 지문에다 이렇게 준 거예요 1번 주거용 관리 해놓고 여기는 뭐를 줬냐면 사무실 관리 3번 비주거용 관리 해놓고 4번을 아파트 관리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이 얘고 비주거용이 얘일 거였냐 5번에 준 게 상업시설 몰입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답이 5번이라고 암시해 준 거죠 참막 이렇게 나란히 배열은 못해 주겠으니까 크로스를 해 준 다음에 5번을 답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여기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의 대표적인 게 무슨 관리 아파트 그다음에 비주거용 관리의 대표적인 게 무슨 관리 사무실 관리 그러니까 얘는 또 나올 일이 없죠 하나씩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 있고 이걸 여기서 세분하게 되면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문업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 대리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간 거예요 투자 자문업하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명칭만 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다섯 가지잖아요 이거 그럼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활용하니까 얘네가 예전에 나올 때 보게 되면 연속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서비스업 정도는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종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년에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개정을 시킨 거는 여길 개정을 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안 나오고 여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낼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페이지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번 달에 모의고사 보죠 이번 달에 여기 밖에 가면 보드에 스케줄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모의고사 본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본다고 표정이 뭐 그날 안 나와야지 뭐 이런 표정이네요 아니 와서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0점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혹시 앞에 부분에서 지문이 언급이 됐는데 또 안 배워서 틀렸다고 얘기할까 봐 간략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감안하시고 부동산 개념이라고 거기 보면 이 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부동산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 법 제도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5페이지에 가시면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밑에 가면 기술적 개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 더 넘기시면 6페이지에 4절에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법과 경제와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서 이 개념을 다시 분류를 시킬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기술적 개념의 종류 몇 가지 그때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학계론에서는 일단 몇 가지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제일 많다고 해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일단 네 가지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는 맞는 거예요 80%는 그죠 그런데 네 가지를 불렀는데 선생님이 버팅기고 있으면 하나 더 붙여서 다섯 가지 그러면 한 95%가 맞는 거예요 이거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있다고 해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있고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있어요 이거 다섯 가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법률적인 개념에서는 협의 협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민법상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및 정착물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말이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다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쓰니까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주은 또는 의지의 부동산을 합한 개념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개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이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같아야 틀려요 이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같다 틀리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27회 때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있죠 얘를 생산 요소하고 자산 공간 위치 이렇게 준 거예요 3번 지문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위치로 돼 있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만 구분할 수 있으면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죠?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시험에는 부동산은 생산제이지 소비제는 아니다 이렇게도 출제해 준 거예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얘는 생산제이자 뭐로 또 취급이 돼요 소비제라도 취급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여기 생산 요소로서 인식되는 부동산이 있고요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대체제가 많겠어요 생산 요소 인식되는 부동산이 있고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대체제가 많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얘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얘가 대체제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산할 때 투입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 있죠 이 토지는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죠 그렇잖아요 걔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적에 보면 토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그러더라도 대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한대로 건물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다른 금융자산이 존재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호황이면 자금이 그걸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 투자 자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술적하고 경제적 개념은 이거 종류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네들은 이거 산을 따고 본을 따고 이게 지명 나온다고 그랬죠 수도권에 가면 산본이라고 신도시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는 개념으로 묶어줬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에서 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법률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법률적 개념으로 가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뭐를 정착물을 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에 보게 되면 토지하고 뭐가 있다? 정착물이 있다고 크게 나누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이 정착물에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도 있고 토지의 뭐로?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뭐 있어요? 이거는 뭐 들어가는 거고요 건물 말고 또 뭐 있어요 이게 소유권 보존등에 대한 인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죠 잠자고 있는 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논리죠 땅을 방치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경작해서 수확물이 발생했으면 그건 경작적 거라는 얘기죠 토지 소유작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도의 무슨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이런 거 잘 분석을 하시면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이렇게 쭉 늘어서서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비슷한 유행의 지문은 21회 때 나왔던 애가 26회 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양반들도 자기가 옛날에 냈던 거 확인한다고요 그건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이 신청을 다 통과해서 나온 거니까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주는 선에서 골격을 놓고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5, 26, 27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거 묶어보게 되면 비슷한 지문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주 쓰는 표현은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쓰는 게 뭐냐면 한 번 긍정용으로 주면 한 번 부정용으로 주든가 아니면 한 번 답으로 주면 형식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보면 주택에 분류해서 답을 다중주택을 줬어요 박스로 그러면 28회 때 다중주택을 줬잖아요 그런데 25회 때 다중주택을 출제를 한 거예요 그걸 답으로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박스 처리해가지고 무슨 주택이냐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한 번 했다는 얘기는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더라고 형식만 바꿔서 그러니까 기억은 해줘야겠죠 이때 틀린 걸로 준 게 뭐냐면 그게 국어였어요 국어 국어 아시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국어가 이때만 한 번만 썼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 이전에 용어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 국어하고 유지하고 바꿔서 한 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던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별해 주시면 되고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립된 거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간주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3페이지에 가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정착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착물에 보면 1번이 정착물의 의이고 2번이 독립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물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농작물들은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서에 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정리는 해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문제로 낼 거예요 이거 3번 문제로 낼 거예요 답이 2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은 꼭 해두셔야겠고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그 4페이지에 참고단에 보게 되면 거기 1번이 동산이고 2번이 보면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기 법률적 개념에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로 나누고 여기 보면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건물은 그냥 토지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넘겨가는 서류가 별거 없어요 계약서하고 중계 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라고 붙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정도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거래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수십 페이지가 돼요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대부분 대린을 내소서 거래해요 직접 거래 안 하고 미국 애들이 소송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보면 목조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목조주택이 있다는 얘기는 얘들이 출연을 해요 신개미라고 이게 목조에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신개미가 출연하면 매도자가 이거 처리 비용이 70%를 매수자가 30%를 그다음에 한 6개월 이상이 넘어갔을 때 발견하게 되면 5대5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율까지도 다 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래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얘기한다고요 그 자체가 안 그러면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소송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도자가 집 팔고 하면 그만이죠 집 팔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밑에 집에서 쫓아오르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무슨 방수 처리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판을 뜯어봤더니 방수 공사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팔고 갔던 매도자에게 전화하잖아요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갈 때도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 이전에 있던 사람이 문제였었다 이렇게 회계 책임을 회피하면 문제 해결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붙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갈 거 아니에요 두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에어컨이라는 거는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착물이라는 게 이게 픽스처라고 볼 때요 이건 설비 얘기하죠 얘네들은 이제 구분하는 거를 간략하게 알아두면 돼요 4페이지에 가면 박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원래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죠 이게 분리된 동산이라는 얘기죠 얘가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을 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성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여기 설비라는 애들은 원래는 동산이라고요 동산인데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건축재료상 가피에 있는 욕조 있죠 인테리어 가게라든가 왜 재료상 가피에는 욕조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얘가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집 욕실에 얘가 딱 부착이 되면 성격이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택 거래할 때 이 욕조만 따로 뜯어내서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네를 왜 동산하고 정착물을 구별을 해 줘야 되냐면 얘네가 중계라든가 또는 과세라든가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예요 이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동산하고 정착물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계업자니까 중계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가 이게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거기 밑에 가면 3번에 나와 있죠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 있죠 얘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얘를 뭐 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을 주면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면 뭐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욕조같이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는 뛰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물리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해도 역시 뭐라고 봐요 이것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인터폰이라든가 수도꼭지나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물건의 성격이에요 얘가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얘가 특정한 위치라든가 이 용도에 맞게끔 얘가 구축이 되었으면 얘도 뭐라고 본다 우리가 왜 영화관에 가게 되면 관람용 의자 있죠 접이식 의자 걔들도 옆에 나사 돌리면 다 빠져요 그런데 걔는 관람용으로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좁은 공간에 관람객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를 했겠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설치가 돼 있으면 걔도 뭐라고 본다 정착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게 주물과 종물의 관계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열쇠는 여러분 집에 자물쇠에 맞게끔 고안된 거죠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니까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애들이 있죠 이거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생활의 편의를 설치했으면 여러분 집에 설치한 거는 생활의 편의를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치를 높이게 설치한 거예요 생활의 편의를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뭐겠어요 얘 동산이라고요 동산 아까 이사 갈 때 에어컨 띄어간다며요 그게 동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 부동산 있죠 원룸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애들은 정착물로 볼 거 아니에요 원룸을 잘 높이기 위해서 세를 잘 나가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원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원룸이 있으면 설치한 애가 더 임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룸 주택을 거래할 때 거기 부착되는 에어컨은 포함해서 거래한다 따로 거래한다 포함해서 같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정착물로 간주하고요 임차인이 설치하는 것도 있죠 이건 동산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해서 이게 가사 정착물 거래 정착물 그다음에 농업 정착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사 정착물은 여러분들이 왜 새를 살 때 역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커텐 블라인드 칠 수 있죠 이사 갈 때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층에 가면 약국 있죠 약국을 보면 진열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약을 쭉 진열해 놨잖아요 그거는 약국 영업을 편리하게 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사 갈 때 걔들 다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의 땅 경쟁했을 때 우리가 간이 축사라든가 창고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 끝나면 다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임차자 정착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로 취급한다 동산이다 이거죠 동산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우 페이지에 가시면 자 광해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광해 부동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무슨 부동산 의제 부동산을 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이 뒤에 있는 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아닌데 거기에 준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동산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라든가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왜 별도의 등기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종류에 보면 공장재단 있고 광업재단 이런 애들이 있죠 걔들은 왜 재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를 빼놓고 나면 실상 부동산에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기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애들이 다 무슨 대상이 돼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거 낸다 안 낸다 내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얘네가 이제 준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평가 방법이 틀리다고 그랬었죠 뭐만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동차만 건설기계가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포크레인 거래 잘 안 하잖아요 항공기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 어렵잖아요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일반적인 거래 사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가법으로 구하게 돼 있고 자동차는 일반적인 거래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중고시장도 제일 발달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사례가 풍부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만 거래 사례비협법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거래 사례비협법으로 구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출제자는 맞추라고 준 걸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 바로 찍으라고 답도 1번으로 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거부하고 제가 볼 때 틀린 분들은 또 저작권으로 갔을 거예요 수익환원법 그래가지고 못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본인들이 못 느끼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공장재단 있죠 이거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거 광업재단은 뭐로 한다고 했어요 이거 영업권 뭐로 한다고 했어요 기타 무용재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거 이게 광수 공수 영수라고 해서 사명제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제 광업재단 수익환원법이고 공장재단도 수익환원법이고 영업권도 수익환원법이라고 묻고 줬잖아요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해주겠어요 각각이 나온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또 하겠죠 그렇죠 간평에 가면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고 거기 6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개념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부동산은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 측면 이렇게 나오죠 법경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복합 개념의 논리를 얘기를 하고요 2번에 가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돼 있죠 이 이전에 나왔던 문제에서는요 2번을 갖다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3번 지문에 가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술적 개념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요소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자산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생산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제목을 알면 분류만 할 수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주내에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특수한 동산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5번 지문에 가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걔를 무슨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토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써요 토지 가치 평가할 때 토지 가치 평가할 때 이거 공시가 기준법 써요 그런데 이번에 규칙이 개정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람비옵부터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나요 건물은 뭐로 구해요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하잖아요 이거 알려줬잖아요 이거 건물은 구조적으로 이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원가법에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적산 가격이라는 건데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를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돼요 제주도 원가를 여기서 감가액을 빼야 된다고요 제주도 원가가 뭐겠어요 이게 이게 신축 원가라고요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이 안 되잖아요 생산이 이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구해야지만 여기로부터 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이걸 자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원가법으로는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뭐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은 우리가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죠 지난번에 그 구조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얘네 둘을 일괄해서 거래하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일괄해서 할 때 일괄해서 하면 이걸로 쓴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을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일단 물건은 별개 물건으로 취급은 해요 그죠 별도의 등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거래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 일체로 이용되거나 거래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복합부동산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별개의 물건으로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다는 얘기가 그거라고요 별도의 등기는 하지만 거래할 때 그래서 일괄해서 할 때는 다 이거 쓴다고요 거래사립요법을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고 9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문제 2번이 있죠 다음 토지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물어봤죠 이거 거기 답이 3번의 국어잖아요 국어 국어 도랑이니까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3번 문제 있죠 부동산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걸 물어봤잖아요 이게 답이 4번의 공장재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4번에 보면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럼 답이 4번의 환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알면 푸는 거예요 제목만 알면 푸는 거예요 제목만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학계로는 40분의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들을 배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안배를 하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분류에 보게 되면 부동산 분류를 근래 보게 되면 토지에 분류하고요 주택에 분류 두 가지로 나눠요 옛날에는 그냥 토지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주택에서도 문제를 출제하죠 작년에 여러분들 다중주택 나오듯이 그게 또 분류를 나눌 때 그래서 토지에 분류하게 되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지역을 갖다가 그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눠주죠 용도 지역을 그래서 거기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은 다시 이 안에 주상공록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두 번 낸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게 무슨 지역? 도시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틀리게 유도한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개의 지목으로 분류해요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해요 근데 이 28개의 지목을 학교론에서 다루진 않아요 공식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근데 가끔 학교론에 지문으로 활용되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거 국어하고 유지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제목만 갖고는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거는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라는 것은 물이 상식으로 고여있는 연못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시면 지목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애들은 제목을 보고도 우리가 유추가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 18번하고 19번이 있죠 18번이 국어고 19번이 유지예요 그거 두 가지 정도 체킹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 15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해야 되는데 표정이 쉬었다 하자는 표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 이렇게こと을 해석할 것無 Principle enser assessor 발표iki peuple Māori sud Harrison стен 보 urn им ität